안녕하세요. 옥스윗입니다. 산악골왕입니다. 백마리입니다. 반입니다. 백마입니다. 백마원입니다. 태입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배운 기술을 이용해서 진행형으로 탑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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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낭떠러지 자들 잘들 지나갔지만 이쪽으로 한 10여미터 이상 되는 낭떠러지에요 ㅋ ㅋ 아 큰 거 없으니 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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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벤트 기ific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페달 브릿지 선수리 사나 호랑이님 다시 도전합니다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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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려워요 핸발리는 도전합니다 어림도 없고요 다시 1위 선수가 잔소리가 좀 많아졌죠 자기가 성공하고 남들을 못하니까 기운이 좋아서 기고만장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자기가 3개 쇼초를 하고 남들이 이렇게 안되면 혼자 기쁜거에요 기고만장 해도 1위는 너무 쉽게 하는데 되게 쉽게 했어요 인정할게요 혼자 왜 저러죠 이럴 때 찍고 있다는 것도 신기해요 찬스네 자 이게 뭘 알아요 예능은 아시는 분 밴발림 다시 도전합니다 밴발림이 침착하게 아 이런 이런 사나 호랑이님이 1위 선수가 하는 미션 대부분은 다 클리어를 했어요 근데 지금 짜증이 막 솟구치고 있는 사나 호랑이님 과연 세계 세 번째 이거 성공하면 세계 세 번째로 성공하는 거고요 도전 깨자 그렇지 아 밴발림 밴발림 도전합니다 어려운 아니 코스는 괜찮았어 자 이제 춥다 사나 호랑이님이 마지막 도전 짜증은 나고 갈 길은 멀어요 잘 못 들어갔어 갈 길 멀어요 안산까지 가야 돼요 초보는 출발도 못 시키는데 일단 출발은 시켰으면 초보는 아니에요 조금 더 5m 4m 3m 성공입니다 소나무 통과하면 성공입니다 초보는 출발도 못 시켜요 과연 토마스님이 초보일지 출발을 시켰어요 초보 아니에요 중급은 돼요 아 여기가 이제 잘못 들어갔죠 잘못 들어갔어요 네 이게 이제 사나 호랑이이면 이 정도는 뭐 껌으로 가야 되고요 초출못입니다 아 아 어 내가 너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렸어요 이 정도면은 출발이 안 돼 죽었어요 죽었어요 으 위리 선서 위리 선서 위리 선서는 세계 최초의 주인공인데 못다울 것을 못하면 어 뭐야 바로 저 왜 왜 나를 피곤하게 만들죠 이게 어필님 어필님 여기 경험이 많아요 그래도 그래도 쉽지는 않은 코스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필름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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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 꺾었어요 자 이제 5미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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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미터 아 땡 땡 땡이랍니다 성공 90% 아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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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했어요 초출못입니다 네 좋아요 해머링으로 끄고 있고요 여기가 중요해요 꺾기가 이제 여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날 잘 잘 보이죠 연차도 연차 제이님 초출못 일단 잘 꺾었어요 그렇죠 살리면 돼요 이제 살려서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안 돼요 제이님이 이제 이리 선수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자전거를 들려서 합니다 제이님이 자전거 라치시 나갔어요 저거 힘이 많아요 야야야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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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자 잘하고 나니 직진 직진으로 도전합니다 직진은 나이도가 더 세요 직진 직진 직진은 어렵죠 아니니 출발했어요 초본 아니에요 다리님 당연히 초본 아니에요 자 잘 꺾고 이래요 어려워 여기가 망탄에 고소가 있으니까 토마 스님 출말도 못시키고 있습니다 예 초보 초보 얘기해줘야지 말이 말이 많아요 왜 이렇게 떠들면 집중하면서 타세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좀 더 저렇게 흔들리면 이제 성공의 확률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이리 선수하고 사랑호랑이님은 직진 치게 됩니다 남자는 가빠 남자는 직진 남자는 직진 오케이 출발 자 직진 끝이 나죠 여기 여기 된장 제겠습니다 딱봐도 된장입니다 이건 야야야야야 딱봐도 야야야야 자 지금 어수선합니다 어수선 어수선 그렇지 근데 참 말들 안들어요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일단은 됐어 탁 걸어갓이 그래서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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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 Barn 별가원님, 별가원님도 기량이 좋아요. 너무 많이 꺾었는데 힘을 내야 되요. 더 좋지 않아요. 해설을 그렇게 막 가도 되겠습니까? 더 좋지는 않았어요. 코스 이탈인데 더 좋다고 하면 됩니까? 1위 선수 의외로 아직 성공 못하고 있어요. 1위 선수, 산악호랑님은 직진 성공했고요. 남자는 뭐? 가빡지, 직진! 그렇지, 잘 살았어. 됐다, 됐어, 됐어. 가자, 가자, 가자. 죽을 똥을 쌉니다, 죽을 똥을! 성공입니다, 성공. 자, 밴발님도 직진 도전합니다, 직진. 가빡지게! 직진, 직진! 바이바이, 바이바이, 방탄 없이 도전합니다, 이 선수. 방탄 원래 없었어요. 오, 뭐죠? 겁나 있어 보이는 건가? 성공입니다, 성공입니다. 자, 나 호랑이님도 도전합니다. 좋지! 호랑이님도 우아하게 성공했습니다. 어, 땡! 대부분 이런 코스는 공포감이 많이 밀려오는데, 이분들은 깡이 좋아요. 좋지, 좋지! 좋아요. 깡만 좋았어요, 아직까지는. 필립! 좋아요. 잘 들어갔고요. 잘 들어갔어요. 아, 역시 부드럽게 착지하고 성공입니다. 가끔 잘 타시는 분. 너무 빨리 들었다, 너무 빨리 들었다. 언제 들어야 되겠지? 가끔 잘 타시는 분. 다시 도전합니다. 좋지! 가끔 잘 타세요, 가끔. 집중하세요. 제발 좀 집중해 주세요. 촬영하면서 또 불안해 죽겠어요. 좋지! 좋아요? 집중! 깨졌어요, 깨졌어요. 얼루 가는 걸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? 본인이 알아서 가야지. 자, 백만이 이제 보다 보다. 잡다. 그렇죠. 별가원님도 방탄을 믿어봅니다. 그렇지, 살고! 좋아요! 아... 그렇게 큰 난이도는 아니지만, 공포감은 있는 미션. 좋아요! 살리고! 아... 잘못하면 앰플런스로 와야 됩니다. 백만이 방탄을 믿고 한번. 드리세 봅니다. 그렇지! 좋아요! 어! 없어요. 없어요. 좋아요! 아... 좀 빨랐어요. 집중! 이분이 이제 어떤땐 잘 타요. 그렇지! 그렇지! 어떤 때만 잘 타요. 잡으셔! 잡으셔! 네? 좋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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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. 좋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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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느낌으로 죽이면서! 벤거 내거! 아... 좋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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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! 아... 나이스! 다룬 그곳 두꺼비 바이입니다 1위님 이제 경험 많구요 살짝 아 잘 못 떨어졌는데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가볍게 한방에 성공했습니다 어필름 3개 어필름이 이거 성공하면 여성 세계 최초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행히 뭡니까 좋고요 살 대로 들었는데 참 들었어요 아 없어요 아 아 다른 헨델이 맞축 나왔구요 예 없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님 제 가끔만 잘 차지는 바 따로 쉬는 건가요 어필님, 어필님 이거 성공하면 세계최초 여성이 선성 자나호랑이님 올라갔어요 힘이 천하장사니까 지그시 밟고 올라와줄 수 없는 어 이걸 살렸어요 천천히 떨어뜨려야 되는데 아 잘못 떨어뜨렸어요 뛰어 뛰어 이건 없어요 이거 성공하면 여성 최초가 되는 거예요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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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잘하고 호랑이님 이번에 집중력 좋아요 아 왜 또 그리로 가죠 아 좋아요 살렸어요 아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아 제인님 그렇죠 잘 꺾었어요 어 좋아요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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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가 중요해요 지그시 그렇죠 잘 떨어뜨렸어요 아필님 어필님 좋아 좋아 이거 성공하면 느낌좋아 좋아요 훅 좋아요 훅 어 됐어요 됐어요 천천히 맞다로 틀리면 여성세계 최초가 왜 그쪽으로 가지요 왜 그쪽으로 가지요 한방이 있어요 아 여기까지입니다 배터리가 없어요 어필님이 거의 성공을 아쉬워하는 그렇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잘 돋는다 정말 좋습니다 아 Yourself 최초가 수강 아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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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필아